큰일 났다. 큰일 났어. 미션이 떨어졌어. 출동이다. 혹시 방금 전 창업지원 긴급 시스템을 신청하신 것 맞나요. 저는 그냥 그 상담을 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이렇게 창업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혹시 그 상담 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있으니까요. 그 힘들고 고독했던 창업의 어려움 이젠 잊으세요. 창업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 창업래 창업 공간이 필요하면 나를 찾으라 창업 젤로 제조를 한다고 고민할 필요 없지 창업 우리는 시흥 시민들의 창업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시민들의 열정, 용기, 희망 시흥 창업 레인저 좋아. 일단은 오피스로 이동할까? 오케이. 사무 공간 지원 상태 확인 빈 공간 석진 중 서칭 완료 오피스 커넥팅 100% 오피스 이동 뭐야 어디야 여기가 이곳은 기술 제조 용복합 분야 창업 5년 이내 기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관련 분야 창업 5년 이내 기업 입기 획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유망 예비 창업자들이 입주 신청 가능한 3공간입니다. 대장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막겨만 들어가고 어디 몸 좀 한번 풀어볼까 좋았어. 나왔어. 5층에 있는 독립형 6인실이야. 지금 바로 신청하면 입주 가능할 것 같구만 좋았어. 이대로 5층으로 올라간다. 가자!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잠깐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좋질 않아 혹시 시제품 갖고 오셨나요? 안 갖고 오는데 이제 다 끝이야 끝 시제품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벌써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나? 이 목소리는 대장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시제품 제작을 미리 맡겨놨다고 대장님 좋았어 그럼 나머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장업 옐로! 분야 전문가 섭외해서 컨설팅 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 시작해줘 알겠습니다 전문가 매칭! 장업 블루! 홍보 영상 홍보물 제작하고 마케팅 지원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과 디자인 상표 등록을 지원하면 되겠구만 자! 한번 해보자고! 저 근데 뭐하시는 분들이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본부로 돌아오라는 연락이야 그래!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창업레인저 본부로 복귀한다 우리는 시흥 시민들의 창업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시민들의 열정, 용기, 희망! 시흥 창업레인저